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LG의 중대한 결단 2. 한국의 초대형 계약이 성사됐다 3. 바이든을 패닉에 빠뜨린 큰 전환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기술은 서양 강대국, 특히 미국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기술 혁명을 겪은 한국은 선진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상당한 영향력을 얻은 분야 중 하나는 소비자 전자 제품 산업입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역할을 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및 스마트 가전제품과 같은 우수 제품을 미국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자 기술에 강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광범위한 경쟁을 유발하고 비즈니스 협력에 많은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로서 전통적인 서양 자동차 회사인 일반 모터스와 포드와 격중할 만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적인 발전과 디자인은 미국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를 사로잡았으며 동시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온 이후 이번에는 국왕모 엘치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엘치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홈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엘치의 국왕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 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세계 주요의 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지켜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말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해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매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 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프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29일 연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의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의 이상그릴라 대화들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장에게 직접 소환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맞판까지 고리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댔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엘지 국왕모 회장이 바이든의 쇠기의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국왕모 엘지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의 수십, 수백 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엘지앤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다.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국왕모 엘지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 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엘지앤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 2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엘지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괴통차량 생산기업 급산품 공고에 엘지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2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 2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전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엘지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엘지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에 우리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엘지 공장을 방문한 것은 엘지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엘지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엘지엔솔에 공급하던 2차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제와 음극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했냥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ARM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ARM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 신뢰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울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따내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nm에는 1nm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의 노광 리사그러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형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3개의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nm 이하 초밑의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밑의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밑의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이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에서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년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nm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ARM,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AR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ARM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ARM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ARM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의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ARM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ARM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ARM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RM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ARM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혜가 삼성의 돈을 받고 ARM 지분을 삼성의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ARM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손정혜 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7일연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정보기술 IT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데시, 위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액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추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위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됩니다. 120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위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ARM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ARM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ARM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ARM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ARM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ARM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ARM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RM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ARM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ARM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ARM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ARM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ARM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ARM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ARM이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RM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에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ARM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ARM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ARM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ARM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쇠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 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폰트누프 지역에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리치에의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폼테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이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그룹을 초대했다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이드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들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연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거 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분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 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 걸 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 번은 이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구운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의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 다연장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오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반 한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1연지 시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에서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에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대 공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레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무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지유도 무기 KTSSM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다.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239mm 로켓탄 둥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장제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